11라운드 영국 첫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..냄탈 어 이거 길 왜이래요? 어! 40, 헷픈, 왼쪽 집중하시는거 아니에요? 오.. 너무 집중하시는데? 가로등이 좋자 어디가 어디가 200, 출발 왼쪽 6, 계속 왼쪽, 출발 왼쪽 5, 왼쪽 4, 왼쪽 4 왼쪽 2, 왼쪽 4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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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오오.. 왼쪽 3 , 왼쪽 5, 왼쪽 4 왼쪽 4, 왼쪽 5, 왼쪽 5, 왼쪽 5, 왼쪽 4, 퇴직 왼쪽 4, 60, 오른쪽 2 아 저거 봤다 씨 아 깨졌다 그리 이상한데요 아 다들 아 뭔가 그립 이상해 뭔가 아 아쉽다 4등 바로들은 잡아야 되는데 아 또 좀 저 게임 좀 다 시킬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 휠이 휠이 이상해서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원치 않지만 어 퀵뷰 아 시토랭이 이상한가 보네 제가 어 발로 님 상실 퀵뷰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끝이 났습니다 아 망고 님 피해냈다 아 아 아 아 아 아